예 여기는 여주 검은 모래 캠핑장 관리 센터입니다 여주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인터넷에서 직접 예약을 해야 됩니다 텐트들이 여러가지 모형으로 이 가나다 동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널찍해서 아주 아늑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고 시설도 이렇게 잘 되어있습니다 부대시설과 검은 모래 캠핑장 이렇게 가구역 나구역 다구역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또 바로 옆에는 박물관도 있고 또 자전거를 빌려주는 그런 규모도 있고 상당히 강변을 끼고 좋은 캠핑장입니다 자전거 여행 이렇게 자전거도 빌려 타면서 가족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고 예 그리고 이 박물관 박물관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무슨 폰 박물관이네요 여주시리 폰 박물관 폰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옛날에 못해서 이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옆에는 또 이와 같이 부대적으로 예 식당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있네요 예 캠핑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태양이 확 떠오르고 아주 조용하니 이 캠핑장이 아주 조용하니 좋습니다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렇게 텐트를 두개를 쳤습니다 두개를 쳐서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여기 금은 모래 캠핑장 여주에 있는 캠핑장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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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